컴배! 짠! 근데 이 아가씨는 정말 누구? 가만 보니까 당신도 아는 눈치인데? 신화그룹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어요. 근데 도영이 넌 어떻게 아는 거야? 서연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. 서연이 친구를 네가 왜 만나고 있어? 그것도 단둘이. 좀 사정이 있었어. 근데 어떻게 세 분이 같이 저녁 식사를 오게 된 거야? 내가 연락도 없이 이 회사로 쳐들어갔거든. 마침 서연이하고 이이하고 일 때문에 보려고 했었나봐. 그래서 일 얘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끌고 나왔지 뭐. 김이산 고향이 어디에요? 여보, 사석에선 말 놔. 친구 딸내미잖아. 그래도 되지? 네, 그럼요. 그렇게 하세요. 고향이 낳을 때부터 서울인가? 네 엄마 만나기 전까지 이의도 다 알아. 그래,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. 네 엄마 만나기 전까지 영종도에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나? 네. 저 김이사 올해 나이가. 당신이 서연이한테 뭐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? 왜, 중매라도 살려고? 어? 어. 서연아 아저씨한테 중매 사달라고 해. 이 사람 사람 보는 눈 괜찮아. 서연이는 올해 몇이지? 스물다섯? 스물여섯이요. 그럼 88년생인가? 네. 우와 당신 정말 계산 빠르다. 난 내 나이 근처 아니면 나이랑 출생연도 빨리빨리 계산 안되던데. 먹자, 먹자. 응, 드세요. 응, 드세요.